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큼뱀 이십사 드리겠습니다! 한 명 사랑합니다. 한 명 사랑합니다. 팀장님이 사랑합니다. famille 섹시 섹시 누구냐 샹사 무난 사람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남들여 오세 너보다 섹시해 샤바샤바 뇌 물도 샤바샤바 그 맘에도 샤바샤바 모르시 샤바샤바 월풀은 보장 나의 너 매일 슬라이비 주부장 샤바샤바샤바 샤바샤바샤바 자막상으로 폴드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즐기는 시간 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슛! 슛! 하나, 둘, 셋, 넷! 아주 진한 진한 아저씨 진한 마이너스 못끽게 준비하는 찰란하는 내가 한여년을 미친 거지 미우신 그녀 없이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바샤바 얼굴도 샤바샤바 너때도 샤바샤바 너때도 샤바샤바 샤바샤바 우리께는 upbringing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그러고 싶을 땐 샤바샤바 Cher 너를 놓고 샤바샤바 너를 놓고 샤바샤바 너때도 샤바샤바 샤바샤바 를빈의 나이 너는 내이 나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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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정말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오늘 드려받을 박현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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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차마차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래해주신 목소리를 들어볼까 오늘 정말 아 아 실제로는 어떠세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많이 사랑해가지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잘해주셨는데 제가 신곡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 신곡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래 아주 쉬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Partnership 고맙습니다 감각 나는 자연인이다 가슴이 뛴다 내 가슴이 뛴다 구신 세상 어린이 뒤 내 마음이 인생의 폭탄이 차가워하네 돈이 쓰면 뭐만 보고 심지어 쓰면 뭐하냐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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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리가 부리는 곳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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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다른 나라로 가슴이 뛰어들지 마시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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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연인이다 가슴이 뛴다 내 가슴이 뛴다 내 가슴이 뛴다 오직 세상 너머리 내 눈물 또 한 번 청춘이 또 한 번 청춘이 차가왔네 흐려와 나무가 좋아 물을 다시 채워야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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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리가 울리는 곳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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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연인이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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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음ig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 이사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곡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무대를 가도 마지막으로 항상 곤드레만드레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다 아시죠! 굳이 연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곤드레만드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곤드레만드레 너의 사랑의 향수 속에 빠져버렸어 저 거짓말! 소송 전달 in my heart 참 좋았음 굿받이 마사들로 박사줄께 지 sinker in my heart 난 너를 사랑해 모든 날 그 날도 일상처럼 안아줄게 너의 흔들리는 사랑을 주니워도 신혜를 부리지 않을 거야 난 이 여자만을 너야 내겐 언제나 너뿐이야 쓰면 내게 돌아와줘 오늘의 맘을 해 나는 지켜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오늘의 맘을 해 나는 지켜버렸어 나의 심장이 먹기 전에 제발 돌아와 여러분 마지막 오늘의 맘을 해 큰 모습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새울 건 나지만 밑에서 웃어둘게 거만없는 흔자로 영원히 사랑해 모든 날 그린 날도 일상처럼 안아줄게 너의 흔들리는 사랑을 꽃으로 피워도 신혜를 부리지 않을 거야 나의 여자만이 너야 내게 어제나 너뿐이야 웃으면 내게 돌아와줘 고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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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둘레 나를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고둘레 마둘레 나는 지쳐버렸어 나의 심장이 걷기 전에 제발 돌아와 나의 심장이 걷기 전에 제발 돌아와 감사합니다! 박간빈 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잘생겼어요 제 12회 장수 한잔 사과랑 축제 개막기념 레디 콘서트 장수 의왕 공원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수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공연이 잘 될까 반응은 없을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왔어요 와보시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는 희사 이내로 처음에 이렇게 장수에 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 어느 축제보다도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희사 아나운서는 지금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잖아요 매는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 와서 또 특히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 오니까? 이 앞에 열기구도 있고 탈 수 있는 패러글레이딩도 있고 또 뭐 사과 모양 또 한우 모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풍성하고 알차게 정리했구나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날부터 이렇게 대박 느낌이 있잖아요 첫날 이렇게 많이 오면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아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오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행복하시죠? 네 네 어느 방송도 함께할 때 행복해요? 네 네 전주 방송 JTV 네 자 다시 한 번 획득해요 네 어느 방송? 네 네 라디오 주파수는 몇 번이죠? 진짜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한 번 90.1 메가에르트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크게 호응해주시고 네 오늘 무대를 거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지 않나 그런 대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다소 또 소개할텐데 어 이분들 올라오면 또 우리 여보생이들 지금 여조부생들이 또 한 바탕 날리가 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쉽는데요 여러분 심장 두근거릴 준비 되셨나요? 네 네 네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귀여지는 무대 멋진 아홉 남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예요 어 어 어 어